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혼자 분노해서 바라가다가 결국 이렇게 박죄가 되어버린 딸미새 옆었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어른이 애들 싸움에 끼어들어 친정을 완전 개박살 냈다가 그 즉시 모든 가족에게 버림받으며 쌍욕도 오지게 처먹고 그렇게 도망을 가버린 여자 원제 조카가 저희 딸을 왕따시키고 있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정이 대가족이에요 제 위로 언니들 두 명이 있고 아래로 남동생도 두 명이 있습니다 오남매죠 뭐 언니들 이야기는 의미 없으니까 빼고 그러니까 저희 큰동생은 1년 2남으로 각각 애들이 12살 9살 4살이고요 얘들을 앞으로 AB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는 1남 1녀로 애들이 13살 9살입니다 얘들은 DE라고 부를게요 끝으로 저희 딸은 8살이에요 그런데 저희 큰동생 내 A가 제일 큰 애가 작은 동생 내 E를 유독 이뻐하거든요 A가 조카 중에서는 큰언니인데 E만 이렇게 이뻐하니까 저희 아이가 뭐랄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A는 저희 아이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걸고 저희 애가 먼저 용기를 해가지고 언니 이렇게 말을 걸면 대답을 그냥 단답식으로 어? 뭐? 왜? 이렇게만 대답하고 그냥 그게 끝입니다 말을 안 붙여요 마치 이건 저희 아이를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딱 그런 거죠 사실 그래요 저희 아이가 6살 때 그러니까 2년 전이죠 하루는 A랑 말싸움을 하다가 A의 머리를 쾅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땐 저희 아이가 너무 어렵고 저도 충분히 혼을 냈으며 그렇게 사과도 하고 그래저래 이래저래 잘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딱 그 이후로 A가 저희 아이만 멀리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 이겁니다 A가 저희 아이를 싫어한다고 정확히 느꼈던 건 A가 다른 조카들하고는 잘 지내고 인기가 있거든요 특히 E가 A를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E는 A가 저희 아이랑 안 놀아주든 말든 자기랑은 잘 놀아주니까 그런 A의 그지같은 실찰을 모르고 그냥 휘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추석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 동생 내 C가 그때 기준 아직 아가였거든요 3살이었고 아마 돌 얼마 안 지난 즉 12월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고 아이들도 같이 모여 있었는데 이때 아이들이 C를 빙 둘러싸고 아 아기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이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C가 귀엽다고 C한테만 관심을 주니까 저희 아이도 이런 언니 오빠들에게 이쁨을 받고 싶었는지 C 옆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응애응애응애 아기 소리를 좀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A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저희 아이를 무슨 벌레 보듯 그렇게 쳐다보면서 아씨 왜 저래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D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저희 아이한테 야 귀여운 척 토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A는 극혐 많은 표정으로 저희 애를 쳐다보고 B랑 D는 계속 토하는 소리를 내고 그랬어요 결국 큰 상처를 받은 저희 아이는 엉엉 울었고 그것 때문에 A가 1차로 혼이 났죠 제가 혼을 냈어요 어쨌든 꽁꽁한 점은 A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잘못한 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혼이 나고도 그 뒤로도 A가 자꾸 저희 아이에게 단단만 하고 말을 안 하길래 참다 참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A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혼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오히려 지가 더 큰 소리야 고모가 자기만 구박을 한다 나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눈물바람을 하고 해가지고 온 집안 난리가 났고 그렇게 큰 동생네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또 그것 시작으로 작년 가족행사는 큰 동생네 전부가 친정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막내도 그래요 큰 동생네가 안 오니까 당일만 지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엄마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큰 동생네가 계속 안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모든 화살을 무조건 저한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A에게 사과를 하래요 아니 어른이 무슨 애한테 사과를 합니까 참고로 이것 때문에 저요 남편이랑 부부 싸움도 했어요 아니 오히려 저 때문에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아이를 나약하게 키우고 아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애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을 할 건데 괜히 거기 첫 끼어드는 바람에 아이를 그냥 개 찌지리로 만들어 놨잖아 지금 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A가 딱히 뭐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저도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요 남편은 남자니까 잘 모르겠죠 여자애들 왕따가 얼마나 교묘한지 여자애들은 워낙에 영악해서 말을 안 걸고 단답하고 그렇게 한 사람 바보 만들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모르세로 딱 잡아떼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딸이 그렇게 대놓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엄마인 내가 얼마나 남들한테 이성적으로 보일지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안 중요하잖아 여하튼 그렇게 터져가지고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도대체 네가 언제 이성적이었다는 거야? 너는 그냥 미친 거지 그렇게 애들 앞에서 어른이 먼저 미쳐날뛰는데 그런 고모의 딸내미를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냐? 나도 싫겠다 이거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반성을 하라고 반성을 어이구 내가 쪽팔려가지고 천원들 얼굴을 못 보겠다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해야지 등등등 이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멍청하다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인간? 착한 병이 걸린 거야? 뭐야? 어휴 남편이 이러니까 더 짜증나요 그리고 올케 그 이후로 가족 단톡방도 나가버렸고 그래서 올케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를 차단한 것 같아요 안 돼요 연락이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애가 화가 난 상태라며 누나가 사과를 해 사과 안 하면 절대 안 간대 이런 말을 했다는데 아니 이것도 웃겨 얘는 아빠라는 게 지 딸님한테 휘둘려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다들 일단 처음에 애가 저희 아이를 비웃은 것도 맞고 또 조카 얘도 일정 부분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지가 언니면 참아야지 그리고 지금 이 짓거리가 왕따가 아니면 뭡니까? 정말 울분이 터져요 애도 그래요 이게요 애가 영악해가지고 어른들 사이에서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저랑 마음먹으려고 드는데 정말 영악하다고 느껴져요 요즘 애들 그리고 올케도 그래 너무 야속한 게 아니 우리 가족이잖아 겨우 이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질질 끌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잖아요 12살이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런 게 옛날 일 들먹이고 어른들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저렇게 꽁해 있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저희 아버지 저사 때도 올케는 안 올 건가 봐요 그래도 뭐 동생은 회사 끝나고 혼자 오겠다는데 올케는 아예 연락도 없네요 그리고 막내네 조카들도 애이가 즉 큰언니가 안 오니까 지들도 안 오겠다 해가지고 막내 동생 혼자만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처음에는 제 편 들고 애인을 혼내길래 그래가지고 올케랑 제 사이를 애매하게 만들더니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니같은 거지같다 어? 괜히 가족 간에 불난만 생겼네 아버지 제 사이 못 준비하게 하니까 좋냐 이러면서 아 됐고 너도 오지 마라 이러는데 와 미친 진짜 이거요 저 혼자만 쓰레기고 나쁜 년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장모님 말씀대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니가 다 망쳐놔가지고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풀고 손대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쪽팔려서 못 간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남들이 보기에도 제가 다 망친 거고 예민한 겁니까? 참고로 자요 이번 일은 엄마한테 엄청나게 맞았는데 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아니 애가 큰언니가 지랑 안 놀아준다고 뭐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꽁꽁이 너를 다 좋아할 순 없다 서로 배려하면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거기에 어른이 껴가지고 큰 조카가 내 새끼를 이뻐하나 안 이뻐하나 내 새끼가 지금 주목을 받나 안 받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8살이면 또래의 생활 충분히 할 텐데 언니를 때린 거 보니까 애들 사이에서 사건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참 그지 같네요 2번 머리를 때렸다고? 쓴이도 머리 한 대 쳐맞아 볼래요? 뭐라? 여자애라서 약악하다고? 아니죠 아닙니다 본래 싫었는데 니가 완벽한 빌미를 준 거지 그리고 님 평소 애 머리 자주 쥐어박죠? 딱 엄마한테 배운 거지 뭐 이 지랄 할 시간에 애 단속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깔깔깔깔 3번 애미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니 딸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는지 현장을 안 봐도 바로 알겠다 아니 그리고 이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이뻐해 주는 거지 아니 그래서 니 딸이 언니들한테 이쁜 받기 위해서 한 건 뭐가 있는데 너 같은 걸 보고 바로 맘콩이라고 하는 거야 지 새끼만 귀한 줄 알지 4번 A B C D 이지랄 아 됐고 아줌마 그러니까 니가 지금 그 나이를 처먹고 초딩들 기싸움에 등판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지 5번 뭐 지금이야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 문제일 뿐이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그리고 애가 학교 가가지고 또 사회 나가서도 같은 문제 일어나면 너는 똑같이 행동할 거죠? 어머나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애 인생이 통째로 끝나버렸네 헐 6번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섯 살짜리 애가 갓난아기를 질투해가지고 옆에 나란히 눕고 응애응애 했다 이거 아니야? 야 진지하게 지능검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야 7번 스니 딸은요 또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싫어할 만한 그런 애입니다 그런데 애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그저 자기 아이랑 안 놀아주는 아이들만 혼내고 억박을 지르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이걸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냥 네 딸은 싫은 아이에서 이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될 개똥 진상 지뢰가 된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엄마라는 너 때문에 말이죠 8번 야 아기를 귀여워하고 있는데 7살짜리 애가 자기도 귀여운 받아야 한다고 옆에 누워서 아기 소리 내다는 거 진짜 다 네 왜 저래 미친 거야 소리 나오죠 아줌마 니가 귀신 꿈꿨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글쓴이는 심하게 했다는 다른 아이는 냅두고 그냥 왜 저래라고 했던 큰 조카만 잡아 쫓겼네요 그죠? 네 딸이 먼저 그지같은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반응을 했을 뿐인데도 그런데도 애인은 지가 혼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가까이 하기도 싫고 아니 절대 엮이기 싫은 개 꽁꽁이 되는 겁니다 개똥 9번 닥쳐 넌 그냥 걔 그지같은 맘꽁이고 니 애새끼는 어디 병원 가가지고 검사라도 한번 해봐라 어이구 남편만 불쌍하네 10번 이거 꼬라지 보니까 삭제하겠구만 얼른 원본지킴이 해놔야지 실제로 도망갔습니다 어디 도망가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올릴 거야 11번 아니 열두 살이 아무리 영악해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닌 너처럼 그지같은 맘꽁을 감히 이길 수 있겠냐고 친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족 모임도 박살 내버렸네 그래 4살이나 많은 사촌언니 머리 때리는 것들은 왕따를 좀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이거 다 니 탓이다 억울해하지마 12번 친정 대소사에 너 혼자만 빠지면 나머지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야 진짜 얼마나 그지같으면 편 들어주던 엄마가 이제 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며느리 편을 다 들까 싶다 끝났네 애만 불쌍하죠 이런 사람들은 원인을 무조건 다른 곳에서만 찾기 때문에 그 어떤 조언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나쁜 년이다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동조를 받기 위해 답장 넣죠 못 고쳐요 남편만 불쌍하다 그런 거지 감사합니다